물주기의 주의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습은 금물입니다. 물주기의 형태는 드롭식으로 주는 것을 권장합니다. 테이블 야자는 염분을 가지고 있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염분이 씻겨 나갈 수 있도록 충분히 빗물과 같이 떨어뜨려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소 1년에 2-3회 정도, 많게는 3-4회 정도까지 주므로써 식물이 가지고 있는 염분을 흙을 통해 배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두번째는 착물을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상온에 물을 떠넣고 물이 어느 정도 온도가 올라간 상태에서 사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화학물질이 어느 정도 배제가 되어야 합니다. 수돗물은 상온에서 24시간 혹은 48시간 정도 두셨다가 염분이 날라간 상태에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빗물이나 생수, 증류수 등을 통해서 물주기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수돗물은 24시간에서 48시간 정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수돗물은 24시간에서 48시간 정도 상온에 두셨다가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